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야바위꾼 같은 또한 저질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이가 작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친놈이라는 막말 파문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준석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원책 변호사가 이준석이가 과연 어떤 자인지 소상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당장이라도 이준석을 버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 그야말로 쓰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눈물 흘린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친놈 막말 파문 국회에서 눈물을 흘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친놈이라는 취지의 막말을 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함익병에서 저는 살다가 이런 미친놈들을 처음 겪어본다라며 자신이 당대표직에서 성상납 사건 징계로 인해 물러나야 했던 시절을 한병익 원장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병익 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해당 말에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30%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준석이는 그 사람들이 오른쪽 성량의 강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놈들은 처음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0%의 전제는 전 항상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병익 원장이 그 30%에 올라타서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삼는 정치인이 있다라고 말하자 이준석이는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미친놈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한병익 원장은 이어 그렇게까지 비판해 버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없어진다라고 타일러 씁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저는 살다가 이런 미친놈들을 처음 겪어본다라고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있었던 국민의힘 위원총회를 비판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해당 자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소이초 사건 등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해당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소통관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였던 눈물의 진정성이 위심된다는 비판의 눈초리도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은 이준석의 눈물의 한마디로 쇼라고 비판을 했으며 또 다른 인사들도 이준석의 눈물 쇼의 본질은 감성파리로 자신의 정치적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한마디로 40세 이준석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준석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 전 당대표인데 함익병 채널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친놈이라는 발언을 한 그것 자체가 얼마나 이준석의 질 낮은 그의 세계관이 보여준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이준석에 대한 평가 이준석에 대한 결심을 내려야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이준석 악재와 이재명 악재는 동시에 같은 악재다 라고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다시 보는 이준석에 대한 전원책의 평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년 대선 때 이준석이가 어떻게 했는지 전원책 변호사에 소상한 글을 올렸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전원책 TV 망명방송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저 역시 하고 싶은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이 말만은 꼭 해야 하겠습니다 이준석 누가 이 발칙한 자를 야당의 대표자리에 올린 겁니까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입니다 자신의 선거에서 한 차례도 이겨보지 못한 영선 주제에 그는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를 내밀고 연습 문제를 던지는 것 같은 퍼포먼스에는 아주 능숙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평가한 글을 보겠습니다 이준석 제1야당 지도자 자격 있나 국민의힘이 잡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 촉구를 결의를 제안했다 당의 원내 전략을 책임지는 원내 지도부의 사퇴 요구는 특정계파위원 일부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준석 당 대표 들어선 이후에 그야말로 국민의힘 내홍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전원책 변호사는 당시 조선일보에 기사를 인영을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준석 이자는 말만 청년이지 하는 짓은 노회하기 짝이 없는 정상배와 같습니다 그가 다른 청년들처럼 단 한 번이라도 생활전선에서 싸운 경험을 가졌다면 저는 이준석 그를 이해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느라 정신없이 20대를 보낸 치열한 삶을 산 청년이라면 저는 이준석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준석 그가 이 나라의 청년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주간조선이 이준석 청년 효과는 없다라는 작심 기사를 냈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 선거를 종합을 한 주간조선이 이준석은 이준석의 2030 청년 효과는 없다라고 이준석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준석 같은 모사꾼을 한시라도 왜 쳐내야 하는지 이 국립군산대 교수도 국민의힘은 이준석 같은 자 하나 치면서 무엇을 하겠나라고 국민의힘을 박사를 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내용은 이준석의 untold